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끄미끄미 봉팡이 제거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욕실이나 베란다에 있는 검은 봉팡이들을 99.95%나 살균시켜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탈륜시켜주는 봉팡이 제거제입니다. 그리고 사용하실 때 핏톤치대형이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 조금 더 쾌적하고 기분 좋게 하실 수가 있고요. 더 큰 분사형식이기 때문에 편식돼 봉팡이를 좋아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저희 곰팡이 제거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이 주방에 있는 작은 곰팡이들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거품이 막 흐르고 있어. 이렇게 거품이 없어질까요? 안 없어질 것 같은데? 어? 어? 닦였는데? 닦였는데? 닦이는데? 다 사라졌는데요? 진짜 신기하다. 우와 어떻게 그냥 뿌렸는데 다 없어져? 어? 아니 이거 대박이잖아요? 진짜? 새로운!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보여드렸는데요. 이게 안전기준과 살균, 항균 이런 테스트를 다 통과한 제품이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집에서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꾸미꾸미 곰팡이 제거제 꼭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. 안녕! 꾸미꾸미 이런 켰잖아. 꾸미꾸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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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